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싶은 것은 정치 세계라는 게 참 비정하죠. 그냥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선거구에서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공청권을 장악한 그런 이재명 당대표가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친문이나 비명계를 대부분 다 숙청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진용이 짜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눈물도 피도 없죠. 그래서 보면 정치라는 것은 항상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나올 때는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공천에 탈락했거나 아니면 뇌물을 먹어 가지고 아니면 구속이 됐거나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대부분 정치계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동안 친문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네요. 비명 송갑석도 탈락하고 말았다. 하위 20% 공개자 경선 과정에서 전멸하고 말았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도종환 씨 좋은 시 때문에 많은 사람도 사랑을 받았는데 아마 정치판에 뛰어들고 나서는 워낙 사람이 이렇게 표변해 가지고 아마 도용환 씨 이제 시를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시로 출시를 했는데 시를 가지고 이름도 없고 출시를 했는데 정치판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자기 시를 그냥 쓰레기통에 다 뒤집어 넣은 거죠. 시를 볼 때 정치판에서의 도종환 씨를 여러분들 기억하지 도종환 원래의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삼선의원에다가. 12일 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 결과 현역 삼선의원 도종환 재선의원 송갑석 초선의원 이용우 의원이 모두 다 탈락하고 말았다. 여기는 대부분 호남 시세가 강하거나 호남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당공천은 곧바로 당선을 뜻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도종환 의원 아주 신생의원이 당선된대요.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선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들이 다 낙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도종환 의원을 제치고 본선에 진출한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광주 서구갑의 3선에 도전하는 송갑석 의원도 떨어지고 경기 고향정의 초선 이용우 의원도 떨어지게 된 거네요. 여기가 다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 않습니까요.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었던 광주 광역시 8개 지역구에서 민형배 의원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신인으로 다 채워지게 됐네. 친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채워놨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참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도종환 의원이 3선을 했으니까 3, 4 곱하기 하면 12년을 여러분들 권력을 잡았네요. 다 여러분들 물러나고 나면 당신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할까 않나요. 그게 권력인데 그래서 jp가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실업이고 정치라는 것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허업과 같은 것이다. 실업과 허업의 큰 차이죠. 특히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에 대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도종환 의원이 낙선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사역으로 시를 잘 썼지만 행동은 정반대여서 엄청 싫어했었는데 참 잘 됐습니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도종환 의 책은 절대로 안 볼 겁니다. 글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지리색입니다. 이게 50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많은 신으로서도 이렇게 생명인지는 없을 겁니다. 공천은 아주 잘했습니다. 특히 도종환을 탈락시킨 것은 악수 중에서도 묘수입니다. 이재명은 참 잘합니다. 운동권 퇴물들 탈락시킨 것은 공로 중에 공론급입니다. 잘못한 것은 한쪽령 후회대를 공천시켰으니 그것은 국민들이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에 대해서 도종환 의원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더군요. 그래도 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짧고 굵게 그렇게 뭐 또 국회의원 또 몇 번 해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국회의원 을 하게 되면 얼굴도 바뀌어요. 얼굴 형태도 바뀌고 사람 표정도 바뀌고 그렇게 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것은 명예욕도 있겠지만 그만큼 특권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을 하고 싶으면 하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가 대개 정치파는 여러분 보시면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도 정치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을 사는 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사는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통제할 수 없죠.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직업군 가운데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영역 본인이 통제력을 벗어난 그런 부분이 큰 곳이 정치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 변화나 외부의 어떤 권력 지형도를 변화 그리고 민심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는 그냥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살아온 과정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럼 또 이런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면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론이 뭐 말 같지 않은 거라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다른 한국 사회보다 훨씬 심합니다. 기수. 초선의원이냐 재선의원이냐 삼선의원이냐 그게 뭐 청청시아라 기수가 어무시냐죠. 제가 다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인이 노력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적다는 부분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수가 너무 심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당론을 늘 따라야 된다는 거 하고 뭐 어느 것도 한국에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탕초 그런 정치판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가끔가다 이렇게 정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세상은 참 넓고 사람은 참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